5 5 5 5 으 으 어허 문화 문화 가게인가요 으 코인 하나씩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네 이제 매일 할 거에요 그 수요일날 자작맵은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은 못하고 으 으 아 이미 부서져 있어서 안되는구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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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와라 야 으 이렇게 된 이상 얘를 왼쪽으로 한번 보내야겠다 그리고 나도 사실 돌아갔다가 던져주세요 먹어주세요 되게 맥혔죠 으 으 으 으 으 중요한건 다른 다른 구간이 안되면 의미없어 으 으 와 이거 빡세다 이거 빡세다 이거 빡세다 으 으 으 시야의 마술 아 이거 빡센데 시야 바깥에서는 벽이 있더라도 그니까 저런 식으로 벽이 만들어지는 벽은 벽이 아니여가지고 가능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문제 으 으 여기가 너무 문제다 으 어우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바로 끝 결국에 하나 늘렸죠? 50원을 2개를 먹으면서 보너스를 하나 했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맘에 원 때처럼 그냥 슈익이나 계속 하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슈익만 하려고 합니다 맵이 좀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거북이가 사라지는 마술 근데 이리 보면 지금은 빡세게 안하고 있지 않나요? 아 몇 달 뒤에 내가 따라잡으면 그때쯤엔 빡세게 하겠지 지금 당장은 안하고 있지 않나? 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아 신발 날릴거면 왜 주니 몇 년에 해야겠죠? 이리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에 해야겠지 위에 올라가면 망하죠 반벽이니까 오랜만에 버전 맞추기요 대환영이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안녕하세요 저 왼쪽 오른쪽에 뭐 살짝 보인 것 같은데 잘못봤나? 팔로우 감사하구요 야 그렇지 이걸 바로 먹어줘야죠 왜 자꾸 스핀 씹히는 거야? 컨트롤이 안 되잖아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멍청하게 아니 근데 세모국은 맘에 언때부터 이어준 거야? 아이 왜 이래 진짜 아 하나 더 주네요 아 3D월드는 이게 밑에서 위로 못들어요 다른 버전은 뚫리지만 3D월드는 3D월드는 밑에서 위로 뚫을 수가 없어서 오케이 조건 오케이 이제 슬슬 끝내자 어 야 저 떨구는 도넛으로 인해 방향이 바뀌어버리네 그걸 벽을 쳐버려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리지가 않아요 지금 점프력이 부족해서 안 뚫리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3D월드는 이게 안 뚫립니다 야 이거 이거 내가 그냥 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나요? 너무 무섭네 진짜 파밍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파밍했다가 아니지 파밍한 건 상관이 없었지 어차피 버섯만 잃었던 거니까요 그냥 버전 맞추기 한번 가보자고요 아 이번에는 아 뉴질마 나옵니다 저 오래됐죠? 맘의 언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미션인데 백마리오때는 미션이 은근히 많았죠 이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나요? 완벽해 아 이 키가 크면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니겠니? 요신 언제 주니? 요신? 요시? 쳐 맞고 먹고 열쇠를 먹고 와야된다? 여기부터 오면 안된다? 엄청나게 손해를 받죠? 오늘 하면서 복숨 많이 잃었어요 근데 뭐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매만 잘 걸리고 하다보면 아잇 요시 언제 줄거요 아냐 아 그거 벽이어서 그래요 벽이어서 원래 벽까지 오면은 풀어요 애초에 큰거는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끝에서 스핀만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풀리고 작은 애는 안풀리긴 하는데 저런식으로 제가 더 오른쪽에 있는데 벽으로 막혀있으면 풀어요 끝났네 맵 좋은데 좋은데 요렇게 목숨을 늘릴 수 있어 맵만 잘 걸리네 빠빠빠빠 오늘 못해도 한 50까지 가야되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혹시 위로 던질 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지만 3는 위로 던질 순 없었어요? 제가 위에 올리려고 했던거였습니다? 아 장난치나 아 장난치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짓거리게 이상하게 하고 있던거에요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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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가 죽으면 너무 손해요 버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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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당연히 먹어야죠 저 큰것도 혀로 먹어집니다 나오지마 하아 조금 늦었다 뭐야 동전을 먹었나? 완전 이득 완전 이득 복수전 그냥 무시해버리기 시야가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흫흫흫 이건 사실 근데 키는 필요가 없었네 아 왜이렇게 코인이 많아 아 장난하나 진짜 얘들아 나 불 먹고 왔다? 크으 시원한거 보소 애매하네 애매하네 애매하다 아 쯧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내가 실수 많이 쓰면은 그냥 세목숨 늘리는거였는데 처음에 올라가려다가 블럭 쳐가지고 아 설마 가시 있었겠어? 저도 조금 무섭긴 했는데 월드 월드 셀레스테 아 기계 맥히게 살았는데 아쉽네 아 기계 맥히게 살았는데 아쉽네 어이 딸기 갯수가 너무 많은거 아니오 자 짠예 사실상 코인은 다 안 모아도 될거 같은데 사실상 코인은 다 안 모아도 될거 같은데 사실상 코인은 다 안 모아도 될거 같은데 분명히 세이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세이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제 기억이 왔다면 딸기도 다 먹었던거 같은데 아 아 아 레몬님 안녕하세요 딸기도 안 먹었나?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다 먹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다 kraud ree登録 nen 포대 Kh kr 으 으 아 아 장난치나 진짜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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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근데 지금 코인 놓쳤을 수도 있어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숙여진 딸기까지 다 먹긴 했죠 그거를 제외한 일반 딸긴다 당연히 먹었겠죠 마지막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 딸기가 있었거든요 으 장난치나 진짜 장난치나 그냥 앞으로 뛸걸 아 진짜 도대체 무슨 표시들을 저렇게 해놓는거야? 아니 스피니 왜 CP냐?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 문 들어가야 된다고? 아 목숨 손해봤어 아 사실 이거는 진짜 컨트롤만 잘했으면 늘어나는건데 너무 못했네요 어 아무도 몰라 이명은 아무도 몰라 보고가 나를 노리고 있네요 아 젠장 파밍 각인가?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무섭다 얘들아 아 아 하필 동전으로 표시를 해놨다 뭐 요런 느낌인거 같은데 아 이거 외쳐야되는데 장난치네 진짜 아 여러모로 맘에 안드네 진짜로 아 아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냅시다 귀찮으니까요 야 이 속도가 완전 똑같네요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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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랑 스네이크 속도랑 완전 똑같애 아 아 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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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이 올라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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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를 이걸 살었으면 이제 이건 깬거 아니겠니? 솔직히 저게 위험한거였거든요? 돌아갈때 짜자오이한테 안죽을수있냐 건요우님 안녕하세요 언제 이런게 있었어? 되게 희한하네? 아 내가 애초에 왼쪽으로 꺾은 구간이? 어 저 구간까지는 안갔던거구나 카스모프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의도조치 않았지만 목숨이 조금 느렸는데 샬점프 뚜껑주세요 아 저거 근데 조금 아깝다 근데 깼으면은 그냥 목숨 늘어날 각이였는데 살짝 아쉬워요 오늘 좀 많이 날렸습니다 뭐야 열쇠가 필요가 없잖아 트루엔딩을 위한 열쇠구만 아 쳐박기 싫다 야야야 아 진짜로 아 죽을뻔했네요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이거 뭐 스핀으로 밟으면서 가야돼? 마지막에 그냥 스핀하면 되는거 아니겠니? 굳이 처음부터 밟고 갈 필요가 무슨 처음부터 밟고 가라고 해둔거 같은데 의미가 없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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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장난치나 진짜 딱 한칸만 꼬리니 멀었으면은 살았는데 아 저 보너스 하나 먹자고 하긴 좀 그렇겠죠? 이거 하나 먹자고 이거 이거 하는거 괜찮을까 이거? 중요한가 맞는 느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쥐쥐이 한 번 더 해라 뭔데? 기다려 목숨이 적어야 재밌잖아 아이 그지않네 흠 흠 흠 흠 43으로 마무리인가? 흠 흠 흠 흠 흠 흠 마이니님 잃었네요. 스물 넷 목숨 잃었네.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